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욱성 박사TV입니다. 내일 11월 4일 오후 6시 30분은 가수와 시민사회단체의 이훈장을 모셨습니다. 가수는 임숙희입니다. 대표곡으로는 다시한번 괜찮아가 있고요. KBS 열린마당에 출연하였고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KBS 주부가여열창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요즘에는 TV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요즘에 항상 물이 오른 가수입니다. 또 한분은 소리소리 김소리입니다. 현재 여수 참여연대 지방자치위원장이면서 여수시민감사관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홍익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도 여기맘에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입니다. 11월 4일 오후 6시 30분 조국성 박사TV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은 필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되고 싶거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